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다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환절기여서 비염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1탄을 이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신규 때 받았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남학교여서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제가 여자라서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신규 교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대학교 졸업을 한 지 좀 된 신규가 요즘에 중학교를 갔을 때 받았던 충격일 수도 있고요. 그냥 직장 자체가 처음이어서 받았던 충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총망라해서 그냥 제가 신규 때 받았던 충격들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아무튼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이거를 잘한다고? 이런 거였어요. 충격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좀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요. 아무튼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느낀 거였는데요. 뭐냐면은 같은 말을 잘한다고? 이거였어요. 제가 신규 때는 같은 수업을 여섯 번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여섯 번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어떻게 똑같은 수업을 여섯 번 이상을 하지? 이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럼 했던 말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질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했던 말을 여섯 번 해도 재미있더라고요. 저 혼자 재미있어요. 애들은 당연히 처음 듣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수업이 항상 재미없어요. 저도 그걸 알지만 말하는 제 입장에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이제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포인트를 저는 느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농담을 했을 때 처음에는 말이 꼬였다가 두 번째 했을 때는 좀 잘 됐다가 세 번째 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농담을 하고 이런 거를 본인은 아니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내가 이 얘기를 했었나? 입안에서 이 얘기를 했었나? 라는 게 약간 아리달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예시나 농담까지 하나하나 다 수업일지를 적진 못하잖아요. 물론 적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못 적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이렇게 계속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했던 말을 또 하는 거를 꽤 즐기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잔소리는 제외예요. 그냥 수업을 했던 얘기를 지금 똑같은 수업을 어쨌든 비슷하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교육과정이 바뀌고 학생들이 바뀌고 담당하는 학년이 바뀌어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 해마다 새롭습니다. 해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학문이 돼서 이제 도덕이라는 교과서가 좀 쉽기 때문에 슬럼프를 겪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도 꽤 재밌어서 이것 때문에 조금 놀랐어요. 아 나는 생각보다 이게 적성에 맞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안 냈다고? 약간 이렇게 해서 학생한테 좀 의아했었는데요. 뭐냐면은 반장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화 별로 안 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충격을 먹었죠. 아 내가 화를 안 냈다고? 그죠? 나는 분명히 화를 굉장히 심하게 냈고 애들을 굉장히 심하게 혼내서 종례 때 그렇게 심하게 혼낸 다음에 뭔가 마음이 되게 언짢아가지고 반장애한테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아 선생님이 이번에 너무 심하게 혼낸 것 같다. 애들 좀 분위기 괜찮니? 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신규 때 단톡방을 애들끼리 만들게 하고 저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해서만 전달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반장애가 아 아 이러면서 아 애들 괜찮아요. 별로 크게 안 혼내셔 가지고 애들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큰 맘 먹고 처음으로 좀 큰 소리도 내면서 혼낸 건데 애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게 되고서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한 말을 했나 했더니 얘네가 그렇게 안 받아들였네? 이런 감정 좀 다행이면서도 내가 화낸 게 아무 소용이 없었나? 라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걸 다른 교과 시간에 또 이렇게 혼내봤어요. 진짜 화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착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너무 소란스럽거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혼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혼내도 뭐 3일 가는 것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분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딱 혼내고서 수업으로 돌아서는 순간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외였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이 혼내면은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계속 싸악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혼내면 애들이 좀 조용히 그래도 듣기라도 하겠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듣긴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지도를 했는데 애들이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혼내기 전보다 혼내고 나서 오히려 큰 목소리로 뭐 네 아니요 그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를 안 냈다고 하니까 점점 화를 잘 내는 방법을 습득을 하게 돼요. 애들이 선생님이 화가 났다라고 인지하는 방법을 신규 때는 이제 무조건 소리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끄러우면 그만큼 내 목소리를 크게 애들이 더 시끄러워지면은 그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마이크를 사게 되고 마이크의 최대치로 볼륨을 높여서 야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마이크가 없어도 득음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한 9월 10월 달쯤에는 정말 소리를 빽 지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엄청 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대결절에 걸렸던 거죠. 뭐 나중에 소리 내기가 힘드니까 책상을 막 내려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뭐 종소리 종 있잖아요. 휴대용 종 휴대용 종을 막 땡땡 치기도 했는데 이것도 애들이 갖고 놀고 이제 나중엔 애들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던 신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8번은요. 여덟 번째 수업 시간에 이거를 듣는다고? 이거였는데요. 이건 학생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들한테였었는데요. 뭐냐면은 수업 시간에 노래를 듣는다고? 이거였어요. 지난 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학창 생활을 했던 거를 아마 은혜중에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전 정말 모범생이었고요. 정말 선생님 말이면은 다 뭐든지 다 했었고요. 숙제를 안 해가는 날이 없었어요. 정말 실수로 안 해가는 날 말고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탈이라고 해봤자 야자를 땡땡에 친 정도?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같이 발령받은 동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애들 수업하다가 수업을 잘하고 일찍 끝나기도 해서 아이돌 노래를 한 곡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애들이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 가수가 인기인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흘린 말이었는데 저는 이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45분 내내 강의만 해야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신규 마인드라고 할까요? 45분 내내 저는 정말 농담을 하더라도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농담을 했고요. 일화를 들어도 무조건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만 했어요. 분위기 환기도 날씨 얘기나 아니면 너네 밥 먹었니? 이 정도로만 끝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수업 시간에 유튜브를 틀어줘도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당연히 이건 교사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35분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잘 들으면은 쓸 거야 이렇게 하니까 수업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물론 학급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과목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진짜 조용히 대답 잘하면서 그래서 35분간 딱 진짜 수업 열심히 하면은 선생님이 10분 쉬게 해줄게 라고 했더니 애들이 진짜 그 전에는 45분 내내 막 시끌시끌하고 막 소란스럽기도 하고 멍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미친 듯이 대답을 하고 집중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뭐 학기 말 2학기 말에 가서는 이제 아이돌 노래 신청곡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한 곡 틀어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교사마다 수업 원칙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또 충격적이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었고요. 다음 아홉 번째는 뭐냐면요. 회식 때 이거를 한다고? 이거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학생과 학부모였어요. 그쵸. 학생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건데 이거는 제가 진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식 때 이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교사밖에 없어요. 이건 100%예요. 제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저는 적응이 됐으니까 그냥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이 충격을 먹고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요. 종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를지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는 이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식을 마치려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조회 회장님이나 이분들의 종례가 있어야지 자리를 마무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없으면 약간 허전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겪어본 적이 없지만 작년까지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종례를 안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종례를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큰 규모의 회식일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종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종례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무조건 파하는 거는 아닌데요. 약간 마무리 건배사 같은 느낌이 종례인 거죠. 그래서 이 종례라는 단어를 선생님들이 회식 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빨리 찍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나 이거를 많이 해준다고? 이런 거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들한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알바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졸업생 때도 그랬고요. 재수생 때도 그렇고 섬수 때도 그렇고 서비스직 알바를 주로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휴학까지 포함해서 5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한 편이었잖아요. 근데 딱 신규 교사가 되고 이제 본 교무실에 있게 되면서 이런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뭐였냐면 칭찬을 서로 많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었어요. 이거는 모든 학교가 비슷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마다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럴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있었던 교무실이 조금 더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는 분위기긴 했는데요. 뭐 이게 남친이랑 싸웠던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는 교무실에서는 제가 있는 교무실에서는 저를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베이킹이 그냥 취미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베이킹하는 걸 좀 좋아했는데 베이킹 관련돼서 뭘 작게 만들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선생님들이 어머 선생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어머 너무 손체주 좋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히 뛰어난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별로 썩 잘 만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고 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교사이고 학생들 말을 다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떡같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제 감정을 콕 집어주시면서 아 쌤 이렇겠구나 라고 위로나 아니면은 칭찬까지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신규 교사 시절에 이런 식으로 주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위안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동시에 왜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남자친구는 지금의 남편입니다. 아무튼 다른 조직 문화보다는 공감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되게 많이 해줘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다 습관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학교마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이 된 것처럼 이제 동료 교사들한테 뭔가 자랑을 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수업 준비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 학급 일도 더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신규 입장에서 좀 혼나기도 했었어요. 이 혼난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면은 하고요. 어쨌든 이래서 훈훈하게 이제 충격받은 얘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가지를 세 가지는 좀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충격받았던 점 두 가지는 교사들한테 좀 충격받았던 점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조금 신규 시절이 조금 옛날이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고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제발 부디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난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자막을 달아가지고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오늘도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